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초반부에 보면 광야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광야는 세례요한이 경험한 것과 같은 일반 논적인 의미에서의 광야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기독론적인 의미에서의 광야가 있습니다. 우선 세례요한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반 논적인 광야에 대해서 살펴드리자면 성경이 말하는 광야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무엇인가? 시험과 결핍과 고통이 많은 곳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있는 곳 이게 성경이 말하는 광야에 대한 정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시험과 결핍과 고통이 많은 차원으로서의 광야 우리 다 겪고 있는 광야 아닙니까? 헬라우로 광야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빈들 또 광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쓸쓸한 또 적막한 또 황폐한 이런 뜻으로도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글자 그대로 고독과 결핍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고통이 많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게 이게 광야인데요. 그러나 아까 정리해 드린 것처럼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구 야구비 경험한 광야가 바로 그런 의미의 광야 아닙니까? 그는 모태신앙인이지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장교를 의지하고 그 권모술수에 능하고 그런 짓을 저지르다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집을 떠나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광야를 만나지 않습니까? 창색 28장 10절 야구비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 가려고 그곳에 한 도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서글프고 촬영하지 않습니까? 이게 야구비 경험한 광야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구비는 그 절망적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28장 16절입니다. 상세기 28장 16절 야구비 잠이 깨어 이르뎀 요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요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모태신앙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자기 장결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자리에 빠지는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랬던 참 영적으로 초라한 야구비였지만 그가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비인들 아무도 없는 그 삭막한 곳에서의 절망적인 밤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놀라운 깨달음을 또 얻게 되는 그게 이게 또 야구비 경험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제가 앞에서 이 광야라는 단어에 헬라어가 에레모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레모스가 쓸쓸한 적막한 황폐한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이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예요.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다바르에 해당되는 어원을 내포하는 단어가 미드바르예요. 이 야구비 경험한 게 딱 이게 미드바르 아닙니까? 광야의 너무나 순기능 중의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다. 그래서 어린 왕자로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 생택지페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막은 죽음과 불모의 장소가 아니라 무한한 영감과 생명의 본질을 품고 있는 곳이다. 이걸 신앙적인 언어로 살짝 정리를 다시 하면 광야라는 것은 죽음과 불모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감과 생명의 본질을 품고 있는 곳이 광야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은 게 광야지만 너무나 황량하고 쓸쓸하고 시험이 많은 곳이 광야지만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적으로 광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 영적으로 유익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반 논적으로 말하는 광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광야는 이런 일반 논적인 차원의 광야와는 격이 다른 또 다른 의미의 기독론적인 광야라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겪으신 이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승리를 선포하는 차원에서의 광야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구약에서의 광야는 실패의 상징 아닙니까? 10편 95편 8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머리바이스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여기도 광야가 나오네요.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은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노역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빠졌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실패의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인 광야로 가셔서 사탄을 이기는 승리하시는 승리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광야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의 첫 시작인 마가복음 1장 1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나오는 복음의 시작이랄 때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 이게 굿 뉴스 라고 했잖아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복된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런 의미에서도 이것이 굿 뉴스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왕이다. 이것이 굿 뉴스 라는 겁니다. 왜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마가복음의 1차 독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거 아닙니까? 로마 대화재 사건 방화 책임자로 몰려가지고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고 학살당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던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현실은 너무나 고통과 절망이지만 그러나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승리하신 왕이시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처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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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설명 하나도 없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유앙겔리온 승리하신 왕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엄청나게 강한 표현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을 느낍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단어가 얼마나 강한 단어입니까? 여기 보면 지금 두 번에 걸친 강조점 성령이 곧 무슨 뜻입니까? 즉시로 또 예수를 광야로 몰고 가신지라 이게 성령님이 예수님을 강제로 어떻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사안의 급박성이에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왜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까? 이제 이 광야에서의 주님의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 일이 끝나자마자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공생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마가는 뭘 알리고 싶은 겁니까? 마가에 있는 절망하는 수많은 독자들에게 이후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한마디 한마디 살펴나갈 때에 전제가 있다 그분 우리 왕이시다 그분 우리 왕이신데 승리하신 왕이시다 인간들이 실패를 상징하는 그 초라한 광야를 위대한 승리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결 따라 읽어야 된다고 하면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이 전제가 필요한 겁니다 항상 그분의 승리하신 이 마가복음의 정신을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 몇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로 여러분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첫째로 이 광야의 시험으로부터의 승리를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광야는 결핍의 상징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너무나 끔찍한 시험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피참하게 실패한 그런 절망의 장소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끊임없는 사단의 시험 앞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나 낙심된 일이 많은 그래서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 이 땅이기 때문에 이런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스 5장 8절 9절을 잘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을 때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강조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들이 많은 광야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고요? 내가 지금 초라한 영편에 받았지만 나는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왕 대신 그분은 승리하신 왕이다 승리하신 그분께서 나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어릴 때 찬송가 불렀던 그 한 대목이 계속 고장날 레코드처럼 딱 한 대목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다음 가사가 떠오르지 않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찬양 한마디와 똑같이 의미를 나누는 성경구절이 로마스 8장 37절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사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우리 방송팀에게 이 자막 원글을 보내줄 때 저는 사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저기에다가 굵은 표시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수정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이거는 결과에 불과하고 어떻게 이겼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이겼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겨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제가 계속 고장날 레코드처럼 머리에서 맴도는 그 찬양 한마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기는 거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었던 근원적인 비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광야의 시험으로부터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춘 자들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 또 한 가지 더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비천한 곳에서 주님이 오셨다 이것이 너무나 생소했다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고 이런 비아냥 그림을 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초라한 곳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가지고 제가 한 주 묵상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스 1장 27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는 이 비아냥 그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사렛 같은 이런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고 그 다음도 보세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니까 여러분 나사렛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약함이 강함되는 장소예요 그리고 자기를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장소 여전히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 자체가 에이 나사렛 같은 데서 무슨 선한 게 나 이런 비아냥 그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거기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택하여 사용하신다면 약함이 강함되는 장소 이게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수많은 우리 교역자들 우리 부교역자들 또 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예루살렘입니까 저는 나사렛이에요 얼마나 열이고 얼마나 마음이 자주 무너지고 얼마나 두려움이 자주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왕 되신 그분 승리하신 그분을 내가 믿고 나아간다 할 때는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교회 조금 커지면 내가 이게 나사렛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내가 예루살렘이었네 이런 착각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사업이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우리 아들이 무슨 좋은 이런 대학을 가고 일이 잘 풀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은 약함이 강함되는 장소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정식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제 그 사역할 일꾼들을 지금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일꾼을 뽑는다면 그 분야의 전략가 치략가 대단한 어떤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평 우리 마을 저 지금 공사하고 있는 저기에 어떻게 하면 가평 우리 마을이 정말로 모든 우리 청년들 장애인들과 청년들이 저곳에서 활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나 자문을 구하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래서 인바들 제자들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전략가여야 하겠느냐고요 그런데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뽑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아무 그런 전략가는 거리감은 이름 없는 어부들이에요 그것도 성격도 개팍하고 지식도 하나도 없고 무식하기 짝이 없고 이런 사람들만 뽑으시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들어서 화려한 예루살렘의 실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사레처럼 약함이 강함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는 과정을 보면 딱 한마디 아세요 마가복 1장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따라오라 아니 지금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사람을 찾는다면 무슨 사업 설명회도 하고 하실 일들에 대한 브리핑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생략이에요 다 필요 없고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이 가진 그 화려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그분을 믿는 나사렛 같은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진 실력과 그 무엇으로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존재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광야에서의 여러 시험들을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교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건 믿어야 돼요 광야에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력한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잖아요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사미 하나님이 총출동을 하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성령 충만함 그 충만하신 상태로 광야로 내려가십니다 그게 12절 13절 본문 아닙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나 광야에서 40위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 짐승광기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몰아내신지라 하는 이 말씀은 사안의 급박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표현 아닙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성령님은요 우리를 광야로 내몰기만 하시고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몰기도 하시지만 그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자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도 광야가 나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곳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어떤 상황인가면요 26절에 보니까 빌립이 지금 주의 사자의 이끌림으로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는 길까지 인도함을 받는데 2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성령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광양의 여정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를 만나 보금을 전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나 그가 순탄하게 보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로 막 세례로 박혔다 할 정도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그곳이 시험과 결핍이 많은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에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 광야라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이 광야, 결핍이 많은 이 광야야말로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가이드를 따라 우리도 영적으로 충만함을 힘입어서 말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 보금이 증거되는 이런 광야로 이것을 활용하기를 원한다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이 광야의 시험을 사명준비로 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회를 공적인 사역 사명을 감당하시는 공생회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광야에서의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마음에 막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과정 사명자가 이 절차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시련 오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가슴 아픈 광야에서의 무서운 사탄의 공격이 그저 그 공격을 이겨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공격을 사명준비의 재료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두 가지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퇴치시켜달라고 빨리 물리쳐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에 덧붙여가지고 이 시련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이제 사명준비하는 도구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요 뭐 어느 한 도시가 어려움을 겪는다 또 뭐 어느 한 지역이 어려움을 겪는다 내가 간혹 봤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가 동시다발로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전 세계가 동시다발로 이런 난감한 일을 겪는 건 내가 보다가 보다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뭡니까 이제 이런 동시다발적인 사단의 공격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에 또 온다 그러잖아요 어떤 전문가들 얘기를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달라는 이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 이것이 내 사명준비의 도구가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저는 어느 젊은 자매님이 보내준 그 편지 한 통에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간호사입니다 3주 전쯤 코로나 사태로 대구의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보고 그 자리가 저의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구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재 19개월짜리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곳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나는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는 거다 그렇게 마음을 덮어두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월요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번 주 내내 울음이 거쳐지지를 않습니다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 위기의 상황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기독교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주인삼은 예수님의 삶이 희생이신데 나의 삶은 어떠한 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시대를 섬기고 민족을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신 목사님 말씀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납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이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에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들었고 만약 이 질문을 예수님이 직접 제게 하신다면 저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설교 한편에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반응하는 이 자매를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겁니다 더 감동이 되는 건 이렇게 머리에서 작용으로 끝내지 않고요 실제로 자기 남편과 상의를 한 겁니다 그 남편도 참 귀한 분이에요 아내에 이런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당신 마음에 그런 뜨거움이 있으면 가라 대구로 가라 그래가지고요 이 18개월 된 어린 아기를 남편이 지금 강제 재택근무 중이래요 노는 거 아니잖아요 일해야 돼요 그런데 이 18개월 된 아이를 강제 재택근무 중인 남편에게 맡기고 그리고 또 자기 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대구로 성기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 편지의 요지예요 저는 그 자매님의 젊은 자매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너무나 곳곳에서 이런 정말 이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이런 사명으로 연결하는 그것을 실제적인 실천으로 옮기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 느낌이고요 지방에 갈 때마다 느끼는 느낌이 그거고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리지 않고 가는 교회마다 이 자매와 같은 사명으로 무장된 너무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에게 기쁨이고 한국교회 이민교회의 희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요 어제까지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 후원 관련 총액이 약 16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한 계좌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구호 헌금을 드리고 또 다른 한 계좌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미자리 교회를 돕는 구호 헌금으로 이것을 사용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두 계좌번호로 들어온 헌금에 동참하신 건수가 무려 만 건이 넘습니다 큰 금액을 헌금하신 몇 분도 계시지만 십시일반으로 대부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막 이 장면에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만 건이 넘는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구호 위에 애쓰는 그분들을 위하여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미자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손금을 이치하는 그 손길들이 막 만 건이 넘는 이 손길들이 머릿속에 펼쳐지니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주신 이 헌금을요 그 대구 지역 거점 병원인 대구 동산병원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던 그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한 대구 동산 기독병원에다가 문의를 해보니까 이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장비 구입이나 또 이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 보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방호복과 그들의 임시 거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 너무나 지금 커피 재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팀에서 의논을 해서 4억 원을 거기다가 후원금으로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다섯 개 기관을 통해서도 가장 이 일을 통해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와 피해가정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것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지난주인데요 노회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당 우리 교회가 우리 노회에 지금 그런 교회가 꽤 많은데 분당 우리 교회가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문의가 왔습니다 왜 그거를 거절하겠냐고요 당연히 돕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송금을 해드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이거 번쩍하라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저에게 명령하시는 거다 그게 뭐냐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월세 납부를 못하는 교회들이 많다면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 가지고요 미자리 교회 월세 대납 운동을 벌이기를 원합니다 조사해 보니까요 대략 미자리 교회 월세가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물론 그 이하도 많고 그 이상도 많지만 대략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에서 상의하기를 이제 만약에 한 교회당 월 70만 원씩 후원하기를 3개월치 임대료를 대납을 해 준다고 한다면 이제 그동안 미자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해 주신 헌금 중에 이제 일부는 또 사용을 하고 아직도 이제 일부는 비축되어 있는데 이 헌금하고 이미 들어온 헌금하고 앞으로 또 해 주실 헌금을 모아 가지고 대략 추산을 해 보니까 적어도 한 400개의 이상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힘을 쓰면 500개 이상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너무나 힘에 겹게 수고해 주신 거 아는데요 우리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십시일반에서 힘을 모으신다면 그래서 이제 그 두 계좌번호를 가지고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 한 걸 오늘부터는 어느 계좌에다가 송금하시든지 이거는 이제 미자리 교회 월세 대납 운동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몇 교회까지 도울 수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 숫자에 하나님은 무게를 두지 않으세요 아까 인용해 드렸던 젊은 간호사님의 그 선한 마음 오늘도 십시일반에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미자리 교회 사실은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교회가 초라한 거 아닙니다 지역 지역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선한 작은 교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들을 우리가 힘을 보태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용기를 주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 계속 기도할 때 그런 교회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후원금을 가지고 이제 지금 가장 힘든 대구 경북 지역을 위시해 가지고 여러 교회로 이것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많은 연락들을 우리 담당자에게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걸 제게 전해 주는데 눈길을 끄는 두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표현이에요 개척교회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데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관심의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개척교회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데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리고 또 눈길을 끄는 문장 하나 더 있었습니다 교단이 다르다고 지원을 안 해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교단에 상관없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매이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교단을 불문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도울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요 한 마디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우리 교회의 젊은 교육자가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요 그 영상을 보니까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봉사로 대구에 내려가 있는 어떤 자원봉사 간호사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어느 대목에서 유재석 씨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대목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계속 이제 좀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유도하는 게 사회자 아닙니까 그러는데 인터뷰하는 봉사자 간호사님이 너무 무덤덤한 거예요 계속 고충이 뭐냐 에이 그래도 힘든 게 있을 거 아니냐 계속 유도해내는데 그 봉사자가 한결같이 무덤덤하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군데군데 사진으로 막 얼굴이 다 보셨잖아요 봉사자들이 그 방독 면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기 진물이 나고 그냥 반창고를 바르고 이런 사진은 나가는데 그 봉사자가 계속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안 힘들다니까요 그냥 하는 거죠 뭐 유재석 씨가 그대목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덤덤하다고 너무 담담하다고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하는 것처럼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된다고 저는 저도 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계속 마음으로 소원했습니다 저분은 크리스찬이어야 돼 저분이 크리스찬이기를 바래 막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서 마저 저거 교회가 쓰는 용어인데 막 마음에 그런 소원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에 소원이 들었을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끔찍한 광야의 시련이 믿는 우리들에게 사명 준비를 위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런 막 다 그냥 18개월 애기 내려다 놓고 대구 내려가는 일만이 큰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내가 드러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이것이 믿는 저희들에게 사명 준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